마무리하고 전세 갈까요?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기본 개념을 잡고 끝낼 거예요. 다음 주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특별법이 들어가요. 첫 시간에 5, 6월 달에. 특별법이 들어가면서 지문정리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빠지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특별법을 웬만하면 다 끝내면 좋은데 아마 4시간 안에 지문정리까지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 내릴 거예요. 자, 여기 불가분성하고 취득쇼가 관건이거든요. 지역권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로 가야 돼요, 이 불가분성은. 이렇게 가면 여기가 갑의 토지고 여기가 항상 을의 토지인데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A란 사람, B란 사람, C,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럼 여기다가 지역권을 이렇게 설정할 거거든요. 통행지역권을. 여기도 질문 하나 해봅시다. 통행지역권을 설정할 때 이게 공유물 변경에 해당될까요? 공유물 관리행위에 해당될까요? 공유물 관리행위에 해당되면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공유물 변경이면 전원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전원동의 받아야 돼요? 과반수권자가 할 수 있을까요? 과반수? 이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역권이 한 번 설정되면 없어지지 않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고. 그럼 결국은 이건 공유물 변경에 해당될 수 있죠. 그럼 전원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걸 한 번 냈어요. 우리 시험에. 전원동의. 그럼 지금 각각의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지가 이렇게 분할된 거야. 그럼 내 지분만큼 지역권을 소멸시켜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한 번 설정되면. 불가분성. 그럼 토지가 또 분할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각각의 지역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불가분성.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불가분성이다 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공유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보이죠? 그럼 뭐래요? 요역지나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경우에도 존속된다 안 된다? 존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없어지더라도. 소멸된다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이게 이것이 지금 불가분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취득시호라는 게 있잖아요. 취득시호는 좋은 거에 안 좋은 거예요. 지역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럼 취득시호는 A, B, C가 취득하겠어요? 값과 의리 취득하겠어요? A, B, C가. 그렇죠? 그럼 이 A라는 사람 혼자 한 자. 혼자. 1인이 20년간 계속되고 왔다 갔다 했어. 그럼 취득시호 요건을 갖췄죠? 그럼 B, C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원을 취득시켜줘요. 그래서 취득은 공유자 1인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원이 어떻게 해요? 전원이 취득한다. 보여요? 1인이 취득하면 전원이 취득한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취득을 뭐 한다는 거예요? 취득시호를 중단시킨다는 말 보이죠? 취득을 중단한다 보인가요? 그럼 취득을 중단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가요? 이건 전원 아니면 여기를 모두라고 해야 되죠? 모두 사유가 있어야 뭐가 된다. 중단되는 거야. 그다음에 소멸로 가볼게요. 아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짜리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럼 소멸시효라는 건 지역권을 가진 자가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거든요. 그럼 소멸시효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소멸은. 안 좋은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전원에게 사유가 있어야 소멸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소멸중단이에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그럼 소멸을 뭐한다? 중단시킨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소멸을 중단시키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뭐예요? 1인 사유만 있어도 뭐가 된다? 중단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시험은 어차피 취득은 좋은 거니까 1인. 그다음에 소멸중단은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1인.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이 두 가지거든요.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지 이렇게. 취득은 1인, 취득 중단은 전원, 소멸은 전원, 소멸중단은 1인. 이걸 찾는 거예요. 1인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그렇죠? 1인을 모든. 아니면 전원을 1인 이렇게 바꾸는 거지. 내용 자체를. 이해 되시겠어요? 그렇게 바꾸는 걸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역지,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소멸중단이라는 말 보인가요? 소멸중단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1인. 소멸중단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니까 1인 사유가 있는 거고. 취득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좋은 거니까 1인 사유. 취득 중단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니까 나머지 공유자 모두에게 사유가 없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1인인지 전원인지 이걸 연결하는 게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포인트가 뭔지.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런데 헷갈려요. 나중에 심장에 가면. 헷갈리긴 한데 그렇게 어려울 정도 헷갈림은 아니에요. 그래도 40문제 중의 가장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다음에 취득쇼 가볼게. 원래 지역권은 계약을 하고 등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취득쇼 보인가요? 취득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취득쇼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취득쇼, 이게 지금 도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인데 원래 을이라는 사람의 통로가 별도로 있었다고 했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바쁘니까 갑토지를 가로질러 가는 거야. 이렇게 가로질러요. 그럼 을이 다니고, 아니 을이. 을이 다니고 옆에 있던 병도 다녀. 그럼 동네 사람 전부 다 다녀. 그런데 나중에 공고리도 친다고 그랬죠? 세면 공고리. 그런데 나중에 펜슬 쳐서 막았다고. 그렇죠? 그럼 얘가 주장한 게 취득쇼 아니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취득쇼로 지역권을 취득한 거 아니냐. 여기 들어간 거지, 지금. 그랬더니 지역권을 취득쇼 하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안 해야 돼? 개설해야 돼. 누가요? 을이. 물어봐야 돼. 야, 값. 당신 땅을 내가 받고 다녀도 괜찮겠니? 통로 개설했죠? 개설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몇 년간이에요, 여기.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 그렇죠? 이때 표현된다는 말은 새벽 3시에 다녀. 애가 몰래, 혼자.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뭔가 동네 사람도 알아야 돼.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다음에 요역지의 불법점이잖은 취득쇼가 돼, 안 돼? 안 돼.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상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기역하고 이 니을이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왜 니을을 시험을 냈을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분묘기지권 있잖아요. 그 분묘기지권을 취득쇼할 수 있죠. 20년간 묘를 묻은 다음에 관리하면 취득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료가 안 돼, 보상. 지료 냈어요, 안 냈어요? 이걸 안 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판례가 바뀌어서 뭐가 들어오면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지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그래서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판례가.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내질 않았다고. 여기도 취득쇼고 얘도 취득쇼인데 얘는 보상을 하고 얘는 보상을 안 하거든. 두 개가 비교가 되니까 시험을 냈던 것 같아, 이걸.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내는 거예요. 단, 얘는 보상의 의무가 있는 거고 이건 청구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청구가 들어와야 내는 거고 청구가 안 들어오면 안 내는 거예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여기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하는데 여기를 누구로 바꿔요? 승리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나오구나. 제3자가 통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제 말 이해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정리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역권 취득쇼 이렇게 요거 꼭 좀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개 꼭 정리해놓고요. 그 다음, 어, 끝났네? 자, 이제 밑에 거고요. 옆에 가면 지문 정리가 쭉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이셔요? 지역권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들이. 요거 할 시간 없어. 그래서 한 번 정리 좀 해주세요. 요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OX 문제를 풀면 금방 풀어지긴 해요. 지역권에서 뒤에 옆에 OX 문제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한 번 풀어보면 금방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이것들은요. 자,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전세권 와봐요, 이제. 전세권도 여기는 비교 문제는 보지 않아도 돼요. 전세권에 오면 항상 요게 뭐로 갔냐면 지금 이게 양가로 1번부터 해가지고 양가로 14번까지 들어와 있는 거 보이셔요? 양가로 14번까지. 그렇죠?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권을 많은 거 아니야. 자기는 이게 많다고 생각을 해. 자, 이렇게 공갈방 같은 거거든요. 알아보면 금방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몇 개만 좀 어렵지 나머지 알고 보면 쉬운 거야. 그럼 지역권 다음으로 쉬운 게 전세권이야. 지역권 다음으로. 저당권 가봐. 어차피 저당권 두 번, 세 번 들어도 몰라. 모르더라고, 학생들. 가치를 의욕이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번에 지상권 일반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유치권은 무조건 맞혀야 돼요. 이게 그럼 네 개에 다섯 개야.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게. 알겠죠? 그다음에 등기에서 우리 등기청구권. 32회 때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이 나왔고 그다음에 가등기가 나왔다고. 가등기가. 그래서 올해 중간 생략 등기하고, 아니 등기 여부. 등기하는 거 안 하는 거, 중간 생략 등기하고 등기 추정력 있잖아요. 이 세 개가, 세 개 중에 두 개가 나올 거라고, 두 개가. 엄청 유력한 애들이야. 가등기는 한 번 나오면 4년 쉬어. 안 나온다고. 그다음에 등기청구권은 원래 나올 놈이 아니야, 원래. 10년에 한 번 나올 때 했는데 나왔다고. 지금 남아있는 애가 등기 할 거냐 말 거냐, 중간 생략 등기, 등기 추정력. 이놈 중에 두 문제가 걸릴 수가 있다고. 작년에 전혀 등기가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나와서 떨어진 다음에 식빵식빵 할 거 아니에요. 왜 안 나왔냐고. 전세권 이제 한 번 봐봐요. 전세권은 이거 한 번 봐보게요. 갑이, 이거 집이 있어요. 을이 있는 거죠? 이게 누가 되는 거야?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여기에 전세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OX. O예요? 전세금하고 뭐는? 매매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야. 여러분이 알 정도면 안 나와. 알겠죠? 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2년이 아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말할 수 있다. 아니, 정신이 없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강을 하루 내가 해가지고 토요일 날도 특강을 했고 일요일 날도 특강을 했어요. 이틀을 연자로. 우리 보통 민법은 이틀 들어가거든. 특강을 할 때 이게. 이틀 들어가요. 여기도 토요일 날 일요일 수업했다면서요. 세포. 토요일 날도 하고 일요일 날 했어요? 네. 이틀? 네. 월요일도 했어요? 네. 월요일도 했어요? 토요일 월. 아, 토요일 월. 세법에 퐁당 당겼네. 그래도 몰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강을 했어요. 이번 주 특강이 있다면서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학계론? 네. 특강은 웬만하면 들으세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게 특강을 했는데. 저는 이게 14만 원이에요. 원래 특강비가 14만 원이에요. 보통 그래요. 감옥당 보통. 8만 원 정도 가서. 보통 가요. 우리, 여기 이 친구는 영어 학원 다니니까 알겠지만. 우리 친구 여름, 아들이나 딸 여름방학 때 특강한다고 하면 다 보네, 안 보네. 그런데 전기 수업보다 비싸, 비싸. 아, 오질라게 비싸. 그런데 다 간다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토요일 날 특강할 때 웬만하면 들으시라고 하겠죠?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나쁘지 않지. 참, 나는 강제로 내 수업할 때 들으란 말 안 해요. 어차피 내년에 또 하니까. 내년에 와서 들으면 되죠, 뭐. 그렇죠? 올해 어차피 특강 안 들으면 떨어질 건데. 내년에? 내년에 와서 들으면 돼요, 특강.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6월 초 순위인가 상대평가로 바뀌거든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 공청회까지 열었어요, 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3년이 나왔는데 지금 주장한 게 5년까지 유예를 해달라. 그 정도까지 나왔다면 상대평가로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3년인데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공청회잖아. 공청회하고 공납하고 다르죠? 그래서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었는데 공청회장에서 5년까지 좀 해달라.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5년까지 하시려고요? 이분은 올해 특강 듣고 내년에도 특강 듣는데? 앞으로 5년간 듣겠는데? 참, 그래서 아마 5년까지 연장이 될까? 그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는 다 점수업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곧 지금 추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지금.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이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겠죠. 그렇죠? 올해 학교 가면 되지 뭐. 굳이 뭐 3년, 4년 그게 중요하겠어요? 전세금이 들어와 있고 기간이 정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 전세권자. 얘는 뭐라고 하죠? 전세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두 개를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간을 2년을 정했는데 소유자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병으로 바뀔 수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소유자는 말 안 써요, 처음에. 양수인은 없어요, 양수인. 양수인. 그러면 이때 1년 만에 바뀐 거거든. 그럼 1년 남았잖아요. 그럼 이 친구한테 이렇게 야, 나 1년 남았으니까 나 1년 더 살란다. 하고 1년. 살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전세금 있잖아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냐. 그다음에 아까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상권과 똑같아. 유익비 청구권은? 그럼 유익비를 달라고 할 게 있냐. 새로운 소유자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물권은 대학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거고 얘는 빠져나가는 거야. 이 책임을 면하게 돼 있거든. 이게 대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다시. 전세권 두 개를 분석해 보자고. 전세권은 성질이 두 개예요. 그렇죠?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용익물권. 용익물권성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갑이 나중에 전세금을 안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뭘 청구할 수 있다? 담보물권성이라고 해서 이게 담보물권성이 뭐야? 경매권이야. 경매를 붙여서 뭘 받는 거야? 경낙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 못 받아? 받는 거. 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거든. 다시 해볼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용익물권성은 소멸되고 담보물권성만 남는다. O, X. O, O죠? 대답함의 두려움을 느끼면 안 돼. 틀리면 말죠 뭐. 인생 쫑나는 것도 아닌데. 자, 존속기간이 종료가 돼서 전세권의 종료가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O, X, O.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성을 말하는 거예요? 담보물권성을 말하는 거예요? 담보물권성을 말하는 것이지 용익물권성을 넘긴다는 게 아니야. 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는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안 주면 경매를 붙일 수 있는 담보물권성을 넘겨주는 거야. 이해 돼요?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전세권은 담보물권성? 이 생각을 하셔야 돼. 경매권. 알아들어요? 그래야지 이해가 된다고. 자, 여기.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동산은 뭘 말하는 거야? 토지도 되고 뭣도 돼요? 건물. 토지 건물을 점유하여 용도란 말 보여요. 용도?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한다. 보이죠? 여기까지 용익물권성이에요. 만약에 전세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경매권에. 그럼 용도라는 게 뭐냐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아파트를 갔다가 카페로 만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카페를 만들었어. 오랜만에 집주인이 갔다? 가뜯이 막 사이키도무 돌아가고 그래. 아파트가. 이해 돼요? 사이키도무 뭔지 알아요? 나이트클럽은 가봐요? 노래방에 가면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자, 좌우지간? 그럼 아파트에 갔더니 그런단 말이야. 그럼 집주인이 화나 안 나? 화나죠? 그럼 뭐라고 그래? 나가가 뭐야? 고급지게. 태거라고? 이 연병. 태거는 뭔 태거야? 뭔 해지야. 소멸청구하지. 소멸청구는 즉시 나타나는 거야. 효과가. 소멸통구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고 소멸청구는 당장 나가. 이게 소멸청구야. 용법에 따른 위반이 되면 뭘 한다? 소멸. 소멸청구를 하는 거야. 그럼 소멸청구는 언제 나타난다고? 효력이 즉시. 이런 의미예요. 용인물권성 보이죠? 담보물권성 알겠죠? 이제? 이 정도. 전세금 봐봐요. 원래 전세권은 합의되고 전세금 등기가 되면 돼요. 그렇죠? 이 전세 목적을 양도는 성립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전세권은 뭘로 사용할 수 있냐면 채권 담보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돈을 빌려줬어. 돈을 안 갚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을 제기해야 돼.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민사집행법원에다 경매를 신청해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당신 집에다가 전세권을 하나 설정하자. 설정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럼 돈을 안 갚잖아요. 그럼 바로 경매를 붙여요. 소송을 할 필요가 없지. 이해 돼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 채권 담보 목적이니까 그 집에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래서 목적물 양도,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가 아닌 거예요. 이해 돼요?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전세금은 요소예요? 무상이라는 건 없어요. 공짜 같은 건 없잖아요. 반드시 유상이고. 이거 조심할 거.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전세금을 현실 지급한다 그러면 안 돼. 이건 X가 돼요. 반드시 현실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빌려준 돈,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가름하고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가름하고 뭐라고요? 내가 한 2년만 살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전세금은 등기하죠. 그다음에 등기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니까 등기가 되면 그다음에 증간변동, 전세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는 약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하고 반드시 현실 지급 이거하고 두 개가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이거 5번은 체크만 해보세요.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거 빗대서 좀 쉽게 전달하려고. 이건 채권 담보거든요, 원래 이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하고 딸을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쉽게 내가 접근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전세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을 누군가 양도할 수 있거든. 그럼 집주인 나 3자가 합의가 되면 이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을 수가 있다고. 3자 합의가. 그런데 그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딸내미가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을 다닐 때에 아버지하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지만 딸 이름으로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그냥 3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가 됩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라 이 말이지. 존속기간인데 존속기간은 채장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인데요. 10년은 토지도 적용되고 건물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채단은 몇 년이에요? 채단은 건물만 1년이에요. 그럼 토지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 10년을 넘지 못하며라는 거 보이죠? 당사자 약정이 10년을 넘으면 몇 년으로 단축돼요? 10년으로 단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 동그라미죠. 여기 중요합니다. 건물에 대해서 존속기간은 몇 년이에요? 1년 미만으로 정할 때 이를 몇 년으로 본다? 1년. 그래서 건물만 채단이 있는 거고요. 토지는 채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기다가 살짝 뭘로 바뀌어요? 토지만 이렇게 보는 거야. 토지만. 그럼 토지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토지가 딱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면 토지가 안 보여. 얘만 보여요. 1년 이것만 보이거든. 착시현상이라고 할까? 그렇죠?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안 보겠죠? 1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착시현상이에요. 이거 조심하고. 존속기간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갱신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합의갱신 보여요? 합의갱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해야 돼요. 합의갱신은 토지도 인정하고 건물도 인정해요. 이렇게.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서로 약속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별 표시해 놓으세요. 건물 동그라미 쳐야 되죠? 아까 법정갱신은 누구만 인정한다? 건물만.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 동그라미 치고요. 법정갱신 동그라미. 법정갱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지. 자동갱신은 실무에서 쓰는 거고 전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얘는 묵시적이에요? 묵시적 갱신. 같은 말이에요? 기간 만료 언제부터? 6월부터 1월 사이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걸로 본다. 다만 존속기간은 이거 중요해요. 여기 쓰세요. 존속기간은 뭘로 본다? 그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체크해 놓으라고. 다시 해볼게. 아까 건물의 체당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법정갱신이 되면 1년으로 본다. OXX. 안 돼요. 정함이 없는 걸로 보라고. 그냥 이걸로 찾으라고. 그러면 정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몇 개월 있다가 통지하면 6개월 있다가 소멸된다. 아까 우리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각 당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과할 수 있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보이시죠? 그 정도는 알고 저분은 아까 비교했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올라가면 이거요.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이거 분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당권하고 이건 승역지가 아니고 지역권이에요. 오타이에요. 지역권하고 요역지는 분리하면 안 돼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501호 이거 땅땅땅 아파트 주된 거 종됐는데 이거 분리하면 안 되는데 뭐만 분리가 됐죠? 아까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서로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분리가 된다.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분리할 수 있지만 다만 그건 있으니까 넘겨볼게요. 원래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전세권하고 반환 채권은 분리할 수가 없죠? 아니 전세권은 뭐야? 사용수익권이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뭐야? 돈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돈 달라고 해야 되지 기간이 끝나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장례 조건부 채권 양도를 간혹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전세금 반환 채권과 네가 가져가라. 미리 양도 계약을 해 놓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미리. 이게 미리예요. 미리. 미리 양도 계약을 해 놓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장례 조건부 채권 양도라 그래. 장례 조건부 채권 양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간혹 물어봐요. 전세권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의 사용수익권은 소멸되잖아요.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대신 당신이 받으세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세권의 소멸 청구. 아까 소멸 청구는 여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즉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아까 소멸 통구는 소멸 통구는 존속 기간을 약장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죠. 소멸 통구. 여기는 소멸 청구.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용법 있잖아요. 용법.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이 아니에요. 그럼 설정자는 너 나가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되면 그냥 아파트를 뭐라고 했어요? 카페를 만들면 되지. 이렇게. 그럼 이건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닌 거지. 그럼 나가라. 당장 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소멸 청구라 그래. 저당권의 담보인데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봐요. 갑에 집이 있고 의리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가 저당권을 잡혀놓은 거죠. 그럼 누가 주등끼고 누가 부기등끼예요? 얘가 주등끼고 얘가 부기등끼죠 지금. 1번 1-1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저당권자는 뭘 담보로 잡은 거예요? 여기 전세금을 전세금은 채권이에요. 돈 달라는 채권이거든. 등기부 자체가 없어요. 이해 돼요? 그럼 얘는 뭘 잡은 거야? 전세권이야. 전세권은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권을 담보로 잡은 거라고. 그럼 가끔 이런 말 나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사용수익권이 없어진 거죠. 그럼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이게 사용수익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없어졌는데 얘를 어떻게 경멸을 뭘 붙여? 경멸을. 붙일 게 없는데. 그럼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건 실행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실행할 수 없다. 그런데 얘는 돈을 못 받았잖아. 그럼 전세권이 없어지면서 뭐가 나온 거야? 전세금이라는 가치적 변형물이 나온 거지. 그럼 저당권자가 이걸 뭐예요? 압류하는 거야. 압류해서 자기의 피담보 채권을 확보하거든. 그럼 이게 뭐야? 전세권 대신에 이걸 물상 대위 물건 대신에 대신 받는 거 이걸 물상 대위라고 그래. 그럼 우리 시험장에 가면 가끔 이런 걸 물어봐. 전세권에서는 물상 대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럼 멘트가 나와요. 그럼 틀린 거지? 틀린 거죠. 이게 있으니까. 그럼 이해해버리면 애울 건 없어. 아니, 지금 막 눈 빠져라고 공부해라는 건 아니요. 6월부터 하면 돼. 항상 하는 게. 아니, 지금은 워밍업이요. 이걸 가랑비 옷 져듯이 아, 이런 게 있구나. 내일 일어나면 깨끗해. 그렇죠? 원래 그런 거야. 넣고 잊어먹고 넣고 잊어먹는 과정이지 지금. 6월부터 벼락치기를 해서 집중적으로 애화되는 거야. 지금 애울 걸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단계가 있어. 중개사는 5개월이면 돼. 미안해요. 작년부터 하신 분도 있겠지만 워밍업이 긴 거야, 그러면. 알겠죠? 올해 6월부터 하면 되지. 6월부터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집중해서 애울 수가 없어요. 짜증나거든. 그럼 내일 준비만 해. 끄적끄적끄적해. 그러다가 6월부터 그때 몰아쳐서 하는 거야. 6월부터는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돼, 책이. 딱 하나만. 걔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걔만 애우는 거야. 들고 다니는 거. 이거 애우고 딱 6권. 학교로 민법 6권이 있는 거야. 그 책을 딱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그것만 냅다. 우리가 쌍스럽게 말한다면 조진다고 하죠? 이게 낙지. 다진다고 하잖아요. 땅땅인가? 땅땅이? 어? 아, 땅땅이? 이게 조짐, 이렇게 조잡을 자라. 그런 것처럼 6월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애우면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봐봐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사용수익권이 없어졌어. 그럼 저당권을 어떻게 실행하냐고. 붙일 경매가 없는데. 그런데 저당권 돈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세금이라도 압류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물상대의라는 거야. 물건 대신에 요거라도 받겠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전세권, 여기 이게 포인트야. 종료가 됐잖아. 그렇죠? 그럼 전세권에 사용수익권이 있어, 없어? 있다고? 아니, 만료됐다니까. 여기 없어. 종료됐죠? 그럼 없어진 거야. 그럼 뭐예요? 전세권 설정등기야. 말소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용의물권은 소멸되는 거야. 등기가 없더라도.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잖아요. 저당권은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랬죠? 이게 실행한다는 걸 못한다는 거야. 안 된다 이거지. 경매 붙일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저당권은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여기. 가치적 변형물 보여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해? 압류해야 돼. 압류 안 하면 안 돼요. 압류해서 전세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물상, 색깔 있는 걸로 물상 대위, 이걸 이렇게 써놔라. 전세권에도 물상 대위가 나온다, 그럼 맞아야 틀려요. 맞는 거야, 이게. 그런데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삼자에 압류 등이 없어. 이 삼자가 누구겠어? 저당권자가 압류를 안 했나 봐, 물상 대위를. 그럼 이거 설정자지? 집주인. 그럼 집주인은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야? 전세권자에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압류가 들어와야 물상 대위가 되는 거야. 압류가 안 되면 물상 대위가 아니거든. 알아듣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여러분들 임대차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는 토지야, 건물이요? 건물이요. 그럼 이거지. 건물 전세권자야. 건물, 토지. 토지 전세권자야. 그러면 건물 전세권자에게 뭘 인정해줘? 부속물 매수 청구를 인정한다는 거지. 어디 있을 건데 없네? 안 쓰러졌나 보구나. 여기는 누가 있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건물이잖아. 그럼 뭐가 들어와요? 부속물 매수 청구 들어오죠. 혹시 임대차 기억나요? 건물 임대차? 그런데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 뭔 누구동이?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임대는 또 매수한 거죠. 그럼 여기 전세권 설정자의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았거나 매수한 것만 부속물이 가능한 거야. 똑같아, 그게 적용이. 법은 일관성 있는 거야. 어디 가면 이렇고 저리 가면 저리 그게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아까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는 거지. 이게 엇박자가 나잖아. 아까 갱신 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가 들어온다. 여기서는 이게 중요해요. 동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설정자로 또 뭐한 거? 매수한 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가 있다고. 누구한테 인정하는 거고, 이건요? 이건 누구한테 건물,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거라고. 두 가지 정리해 주면 되고요. 전제 조건 알아야 돼요. 동의 매수한 거. 그다음에 건물 전세권의 여기 지상권하고 임차권에 대한 효력이란 말 보인가요? 이 8번을 이해하면 참 좋은데 얘도 우리 시험에서 한 두 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문을 보면.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면 보여요. 그런데 어려운 지문 얘기예요. 타인토지에 있는 건물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건물주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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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똑똑한데. 건물이 읊 거야. 보여요? 그럼 토지 소유자 위에 다른 건물이 올라가 있죠. 그럼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면 여기에 뭐가 설정돼 있을까? 이 빨간색. 어? 뭔 법정지상권이라고 어렵게. 그냥 지상권 하면 되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있는 거야. 여기 눈에 봐도 보이겠다. 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이해 돼요? 그러면 이 갑과 을과 이 사이에 지상권, 임차권을 자기들끼리 소멸시켜버리면 돼? 안 돼? 소멸되면 어떻게 돼? 이게 소멸됐다 이거. 이게 소멸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아니 갑과 을 간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소멸됐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고 결과가 건물이 없어지지 어떻게 돼? 아니 토지 사용권이 없어지면 건물이 없어지지 건물이 없어지면 누가 죽어? 전세권자가 죽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은 지상권, 임차권을 함부로 소멸을 못 시키는 거야. 이 사람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전세권자. 그래서 보면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될 때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지상권, 임차권을 함부로 소멸시키지 마세요. 전세권이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알아들어요? 오케이. 일부 전세권 아시죠? 그냥 예우세요. 공식처럼. 일부 전세권은 뭐야? 옥탑. 다가구 주택에 보면 옥탑이나 1층, 2층 반지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임대 전세권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거야. 그럼 경매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그런데 전부를 경매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가 안 돼. 그런데 누군가가 전부를 경매 붙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와서 옥탑 얼마, 1층 얼마, 2층 얼마 이렇게 감정평가를 매기지 않아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전체를 얼마 하고 감정가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경매 대금도 전부에 대한 경낙 대금이 나오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세권보다 선순위자가 먼저 먹고 나머지 옥탑에 살고 있던 전세권자가 전부에 대한 경낙 대금으로부터 내 전세금을 받아가는 거야. 이걸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 붙일 수는 없지만 전부에 대한 우선 변대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지금. 그럼 처음에 나오면 뭐라고 쓸까요? 처음에 나오면 뭐 나올까? 얘 나올까? 얘 나올까? 1번, 2번. 처음에 낸 다음에 지문을 뭘 내겠어?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까?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까? 1번이야, 1번. 1번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기억하라고. 자, 전세권이 종료된 동시항병이죠?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해볼까? 동시항병권? 뭐예요? 영어, 임무, 가세, 수종, 전담회, 구, 청. 그렇죠? 채권증서나 토지거래, 임차권 등기 명령, 변제와 저당권 말소, 변제와 담보가 등기 말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이 나오면 동시항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봐. 전세권이 종료가 됐죠? 그럼 갑이 있고 의리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였거든. 그럼 이 집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지금. 보이신가요? 이 집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전세금 줘야 되는 거고 의리라는 사람은 뭘 줘야 되는 거죠? 을은? 을은 뭘 줘야 돼요? 을은 뭘 줘야 돼? 목적물하고 플러스 뭘 줘야 돼? 말소서류요. 말소서류 줘야지. 전세권.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 뭘 했냐면 을이 목적물을 제공한 거야. 그런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안 준 거야. 그 이유가 이 말소서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세권자는 목적물하고 이 말소서류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전세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말소서류를 주지 않는 이상은 전세금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를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이 지문 딱 한 번. 한 번. 그래서 좀 기억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전세권자는 이 두 개. 보이죠?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이 두 가지가 동시행관계니까.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멸실은 일부 멸실인데 이건 하나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간단 간단해요. 별거 없어요. 이게 조합해가지고 다섯 개 지문을 내는 거니까. 일부 멸실은 봐봐요. 불가학력이죠. 불가학력이 뭐야? 천재지변. 옆집에서 불 옮겨와가지고 방 세 칸 중에 한 칸 탄 거지. 일부 멸실이 뭔지 알겠죠? 그럼 그 부분의 전세권은 어떻게 돼? 소멸된다. 됐죠? 그런데 문제가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와요. 지금 전세권자의 규칙 사유 보인가요? 그냥 남용 끓이다가 방 세 칸 중에 한 칸을 홀라당 태운 거야. 그러면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을 물어줘야죠. 자기가 실수니까. 그런데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냐고 물어봐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보통 집주인은 전세금에서 손해배상을 공제하겠지. 그리고 나머지를 돌려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방 한 칸의 손해배상이 1억인데 이 사람의 전세금이 3억이야. 그런데 전세권자의 실수로 방 한 칸이 소실됐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래버리면 2억 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지문을 냈어요. 우리 참에. 그래서 전세권자의 규칙 사유로 일부가 멸실되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소멸됩니다. 그럼 틀린 거죠. 알겠죠? 이거 정도 하나 조심해라. 이거 정도. 알아듣죠? 그다음에 전세권자가 설정자가 바뀔 수 있어? 집주인. 바뀔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뀐 경우 보이죠? 누구에게? 신소유자에게 전세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전세금하고 뭘 달라고 그래? 유익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신소유자라는 것보다는 양수인 나올 수 있으니까 옆에 양수인이라고 좀 써놔요. 양수인 이렇게. 비용은 누구만 청구해요? 유익비만. 그러면 전세권자가 봐봐.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해야죠.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해야죠. 필요비 청구권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현상 유지는 누가 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해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뭐라 그래? 전세권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마지막. 전전세는 큰 의미 없어요. 뒤로 넘겨봐. 한 장만. 뒤로 넘기면 전전세 나오죠? 그건데 이 전전세가 시험에 나왔던 것은 전전세는 옆에다 크게 동의 없이 어디 갔어요? 동의 없이. 여기 전전세 있죠? 여기다가 색깔이 있는 걸로 동의 없이 이렇게 하나 써놔요. 동의 없이 하는 거야. 자, 여기 이제 쉬자고. 별거 아니야. 전세권이. 지나가요? 이렇게 쭈룩쭈룩? 머릿속에? 내일 잊어먹을 건데 괜찮아요. 오늘 집에 가서 민법해라는 거 아니야. 오후에는 다면 어제 배웠던 게 뭐야? 학교로? 그럼 학교로는 해. 하겠죠? 분위기 바꿔봐야지. 그리고 내일 정도 가서 한 번 더 보라고. 그리고 오늘 나라들 문제 13개 있잖아요. 오늘 지금도 나가고 있는 문제야. 그래서 안 풀었던 거니까 한 번 답은 달려 있잖아요. 한 번 풀어볼 수 있잖아요. 내일 정도에. 그럼 이렇게 흡수가 된다고. 홍삼도 1년 내내 먹는 게 아니야. 3개월 먹다가 끊었다가 한 두 달 그 다음에 먹어야 흡수가 빨라. 홍삼 계속 먹으면 안 돼요 원래? 물어봐요 전문가들한테. 가비라는 사람이 꼭 을이 있잖아요. 이게 전세권이죠. 원전세권. 여기가 뭐예요? 전전세잖아.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이것만 나온 거야. 두 가지. 기간은 어떻게 해요 기간. 전세금하고 전전세금하고 전전세금. 기간과 전전세금은 원전세금과 원전세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시험이었어. 그럼 여기가 2억이지. 그럼 여기는 2억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가 2년인데 2년 기간이. 여기가 1년 살았다고. 그럼 얘는 몇 년 만에 1년만에 해야 되는 거야. 원전세권 기간 내에서만 가능한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상식으로. 이 친구가 경매를 청구할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경매를 청구해. 전전세권들도 경매 청구해요. 얘는 있는데 얘는 없어. 그럼 안 되지. 얘도 있죠. 그럼 얘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청구하려면. 얘가 전전세금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알아들어요? 그럼 이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건 을집이야? 갑집이요. 갑집이지. 그런데 얘가 돈 줬다, 얘는. 줬는데 얘가 안 준 거야. 그럼 경매 붙이면 될까 안 될까? 난리 나요. 이게 돼요? 그런데 얘가 돈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전전세금을 못 준 거야. 알아들어요? 그때 경매 붙이는 거야. 이 두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전전세권자는 월 전세권 설정자. 집을 경매 붙이는 거라고. 그럼 원 전세권 설정자가 돈을 안 줬어야지. 전세금. 이게 되죠? 그럼 얘가 안 줬을 거 아니야? 그때 경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체크할 거는 이것만 체크해 봐. 여기 두 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어디 갔어? 경매권 있는데. 여기 여기요. 3번.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 원 전세권 경매 청구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알겠죠? 원 전세권자가 지금 전세금 돌려줬어? 안 돌려줬어? 안 돌려줘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경매를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 이게 전전세권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번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 잠깐 갔다 와요. 유치권 해줄게.